아하하하하하하하 거시기 뿐인까하옵니다 점잖은 집안에 최근 시집 온 셋째 며느리가 말을 함부로 해 온 가족이 불안해했다 마침 시아버지 칠순잔치가 벌어졌다 삼형제 부부가 차례로 절을 하고 덕담을 드렸다 먼저 큰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큰며느리 아버님 학 같지만 사십시오 시아버지요 그 무슨 말인고 큰며느리 이 학은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시아버지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아가야 고맙구나 이번엔 둘째 며느리가 사뿐히 절을 한다 둘째 며느리 아버님 거북이 같지만 사십시오 시아버지 그건 또 무슨 소린고 둘째 며느리 거북이는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마침내 셋째 며느리 차례가 되자 가족들 모두 긴장을 했다 셋째 며느리 아버님 거시기처럼만 사십시오 가족들은 모두 아이쿠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아버지도 무한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시아버지 시아버지 아가야 그게 무슨 해결한 소리냐 그러자 셋째 며느리 말하기를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시기 뿐인가 하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